오늘은 기본적인 영어 동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비와 해부와 두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그저 작은 단어로만 보이지만 영어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영어 기본 동사 100 첫 번째 편으로 50개의 동사를 익힐 것입니다. 이 단어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점프 영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Let's get started! Add 추가하다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하다 Ad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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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 허용하다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용하다 A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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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 나타나다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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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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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 묻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 묻다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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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있다 이따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따 become become 되다 어떤 상태나 역할이 되거나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되다 be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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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gin 시작하다 어떤 행동 어떤 행동 과정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 be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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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ieve 믿다 무언가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믿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믿다 믿다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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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 가져오다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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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build 짓다 bu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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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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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 부르다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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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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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다 consider consider 고려하다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 consi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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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 이전의 상태나 행동을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이를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계속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계속하다 contin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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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e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 cre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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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무언가를 날카로운 도구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머리카락을 자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르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결정하다 dec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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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 죽다 생명체가 생명을 잃거나 죽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다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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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숙제를 할게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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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 ex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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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 떨어지다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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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느끼다 감정 감정이나 물리적인 감각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시험 전에 조금 긴장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느끼다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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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d 찾다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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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 따르다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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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넣었다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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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주다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다 G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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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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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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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어나다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듣다 들리다 h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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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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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돕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돕다 he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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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 잡다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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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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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하다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함하다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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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keep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유지하다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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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l 죽이다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 죽이다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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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알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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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Joel 이끌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 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학습하다 lea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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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떠나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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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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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like 좋아하다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나는 커피를 좋아해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좋아하다 좋아하다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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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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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보다 바라보다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보다 보다 바라보다 l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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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 일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의 타 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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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다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.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다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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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만들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책상을 만들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들다 m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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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 의미하다 어떤 대상이나 문장이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의미하다 m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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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 만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얼굴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나다 m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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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d add 추가하다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하다 ad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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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 허용하다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용하다 a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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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 나타나다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 나타나다 app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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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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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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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상태나 역할이 되거나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, 과정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 Be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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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ieve 믿다 믿다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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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 가져오다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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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Build 짓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집을 짓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짓다 Bu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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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 Buy 사다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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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 Change 바꾸다 바꾸다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변화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스타일을 바꿨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바꾸다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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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der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 이전의 상태나 행동을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이를 계속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계속하다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결정하다 죽다 죽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 ex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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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 떨어지다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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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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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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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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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넣었다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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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다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get get Give Give Go 가다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출발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다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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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 자라다 생물이나 식물이 크거나 성장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는군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라다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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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소유하다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 일어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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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어난다 일어나다 ger hap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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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듣다. 들리다.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도둑다. he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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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 hold 잡다. 무언가를 손으로 또는 팔로 잡거나 고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잡다.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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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 포함하다. 포함하다.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함하다.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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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유지하다. 유지하다. 죽이다.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. Ki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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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알다.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알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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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d. 이끌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끌다. L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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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rn. 학습하다.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학습하다. Lea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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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. 떠나다.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. Leave. Leave. Let. 허락하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사입니다. 그는 우리가 파티를 열도록 허락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락하다. L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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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. 좋아하다.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나는 커피를 좋아해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좋아하다. Li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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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. 살다.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살다. Li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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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바라보다.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보다. 바라보다. Lo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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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. Lose. 잃다.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잃다. Lo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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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다.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다. 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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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. 만들다.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책상을 만들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들다. ma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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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. 의미하다. 어떤 대상이나 문장이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의미하다. me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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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난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얼굴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나다. me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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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d. 추가하다.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하다. ad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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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. 허용하다.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용하다. all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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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. 나타나다.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. appe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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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다. 묻다.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.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. 있다. 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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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ome. 되다. 어떤 상태나 역할이 되거나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되다. 되다. bec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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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다. 어떤 행동, 과정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 Be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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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ieve 믿다 무언가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믿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믿다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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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 가져오다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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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짓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집을 짓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짓다 짓다 Bu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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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 사다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다 Bu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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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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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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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 바꾸다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변화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스타일을 바꿨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바꾸다 바꾸다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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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der 고려하다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 consi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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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inue 계속하다 continue continue contin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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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e, 창조하다.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. crea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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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, 자르다. 무언가를 날카로운 도구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머리카락을 자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르다. c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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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. 결정하다.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결정하다. 결정하다. deci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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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. 죽다. 생명체가 생명체가 생명을 잃거나 죽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다. d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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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. 하다.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숙제를 할게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하다.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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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ain. 설명하다.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. expla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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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. 떨어지다.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. 떨어지다. f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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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. 느끼다. 감정이나 물리적인 감각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시험 전에 조금 긴장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느끼다.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. fi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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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. 따르다.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. foll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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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. 없다.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. g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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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. 주다. 주다.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다. gi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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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가다.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출발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다.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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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. 자라다. 생물이나 식물이 크거나 성장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는군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라다. g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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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. 소유하다.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. h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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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en. 일어나다.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어나다. happ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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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. 듣다. 들리다.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들리다. 듣다. 들리다. he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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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돕다. hel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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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. 무언가를 손으로 또는 팔로 잡거나 고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잡다. ho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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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하다.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함하다. inclu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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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. keep. 유지하다.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유지하다. ke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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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다.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. ki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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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알다.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알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이끌다. l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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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학습하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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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허락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사입니다. 그는 우리가 파티를 열도록 허락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락하다 허락하다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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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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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live 살다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살다 살다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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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보다 바라보다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보다 보다 바라보다 l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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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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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타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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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love 사랑하다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다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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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만들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책상을 만들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love love 만들다 m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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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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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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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얼굴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나다 만나다 그리 그